오라보니 조금만 있으면 데리러 오는 거다 너하고 네 동생은 리예윤이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돼 공작원의 대란 넌 왜 누가 있냐 여동생이 기다립니다 요즘 위쪽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돌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을 거다 저 무조건 돌아갑니다 북으로 돌아간 기술자는 없다 그렇다면 네가 여기서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되냐고 다음은 너와 내 동생은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조금만 기다리라 오빠가 꼭 데리러 갈게 더 갔나gar 감사합니다 요즘 때문에 강운한 기술 son of a 고정한 기술이 Star Trek 고 로스마